잠재의식 자신의 세계를 바꾸려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내면의 암실과 같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잠재의식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에 즐겁게 임할 수 있다. 잠재의식의 암실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자 부가 생산되는 곳이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에서 풍요를 찾기 전에 잠재의식을 먼저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지은이 조셉 머피 웅기니 조윤리 발행 다산북스 발행일 2023년 2월 22일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엄청난 비밀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잠재의식의 아버지 조셉 머피의 대표작 잠재의식의 힘 잠재의식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잠재의식을 활용한 다양한 기법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20세기 중반에 가장 많이 팔린 작가 중 한 명으로서 성공학의 대가로 인정받는 조셉 머피 박사 조셉 머피 박사는 신학을 비롯해 아시아의 종교와 동양철학, 법학, 의학 등을 바탕으로 잠재의식을 분석해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깨달은 이후 이 아이디어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의 성공 경험을 다시 잠재의식의 활용 기법에 도입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을 깨닫고 이를 다시 저술과 강연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은 1963년에 처음 출간되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자기개발서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내 안에 무한한 보물창고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1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면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 잠재의식의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잠재의식의 힘을 얻으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부터 배워야 한다. 잠재의식의 힘을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간단한 기법과 절차를 따르면 잠재의식에 관한 재식을 쌓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참신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봄으로써 영감을 얻고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여 모든 소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잠재의식을 통해 지금 당장 현재의 삶을 더 위대하고 풍요로우며 다채롭고 고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잠재의식의 심연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 단지 그러한 자질이 개발되고 발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잠재력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만 하면 곧 형태를 갖추어 바깥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만약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사고방식이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잠재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재성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잠재의식의 작동원리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기도가 잠재의식의 원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리란 작동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류가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흐르는 건 전기의 기본원리다. 전등을 켜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유리한다고 해서 전기의 원리가 바뀌지는 않는다. 전기의 원리를 사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기의 성질을 이용하여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했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며 인류는 셀 수 없이 많은 혜택을 누렸다. 잠재의식도 믿음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일종의 원리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기능하며 왜 믿음의 법칙이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이를 간단 명료하면서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설명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즉,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고 믿음 그 자체를 신봉하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개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좁혀질 수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사건 뿐만 아니라 조건과 행동은 생각에 대한 잠재의식의 반응이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속에 깃든 믿음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책에서 나는 마음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개념을 파악하기에 더 쉬운 용어가 있다면 다른 말로 대체해도 관계없다. 요점은 마음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을 정원에 빗대어 생각하면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정원사다. 나는 온종일 잠재의식에 생각의 씨앗을 뿌린다. 이러한 생각의 씨앗은 습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에는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지조차 모른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몸과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잠재의식이다.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 그런데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그 결과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만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 평화와 행복, 번영의 씨앗을 심고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하며 선의를 실천하자.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생각을 현재의식 또는 이성적인 마음에 완전하게 받아들이자. 훌륭한 생각의 씨앗을 마음의 정원에 꾸준히 심으면 눈부신 수확을 거둘 것이다. 마음이 올바르고 진리를 이해하며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롭고 평화롭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그 생각에 반응한다. 상황을 조화롭게 꾸미고 주변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고 과정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문제나 어려움에 부닥쳐도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는 무한한 힘과 전능한 신의 섭리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주변을 둘러보자. 어디에 거주하든 사회의 어떤 부류에 속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내부 세계, 즉 내면을 적극적으로 돌본다. 내면이 외면을 창조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생각, 감정, 시각화된 이미지나 조직 원리가 경험을 구성한다. 창조력은 내부 세계에만 있다. 삶에서 겉으로 발현되는 것은 결국 내부 세계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배우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다. 외부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상황의 원인을 손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에 변화를 줌으로써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 한다. 원인이 있었기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을 어이없게 허비한다. 삶에서 갈등과 혼란을 지우고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원인이란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자 현재의식에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원인을 바꿔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풍요가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에 살고 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생각에 반응하고 현재의식의 생각은 무한한 지성과 지혜, 생명력, 에너지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오는 통로를 만든다. 잠재의식 안에 있는 지성과 지혜, 생명력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의 방향을 잡는다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 자신에게 돌아와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원리 현재의식은 마음의 문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식은 마음의 문직이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잘못된 메시지가 잠재의식에 각인되지 않도록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잠재의식은 암시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마음의 법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잘 알다시피 잠재의식은 비교 또는 대조를 하거나 논리를 찾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이런 능력을 갖춘 건 현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의 각인에 놓은 메시지에 반응할 뿐이다. 잠재의식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메시지만 받아들인다. 암신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겁을 먹은 듯한 승객에게 다가가서 저런 안색이 좋지 않네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셨는데요. 뱃멀미를 할지도 모르는데 선실로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말했다고 치자. 승객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할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던 공포와 불길한 예감에 뱃멀미를 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더해져 내 부축을 받아 선실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선실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걷는 부정적인 암신은 현실이 된다. 같은 암시라도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한다. 개인마다 잠재의식의 조건과 믿음이 다르기에 반응도 다르다. 배의 승객이 아니라 선원에게 다가가 저기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그런데 혹시 뱃멀미가 나려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선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처구니 없는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넘기든가 그냥 가던 길이나 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암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선원은 정신적으로 뱃멀미에 면역돼 있기에 공포나 두려움이 일기는커녕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암시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넣는 행위나 사례다. 암시란 특정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품으면 마음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효력을 발휘하는 정신적인 과정이다. 암시한 내용이 곧바로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건 아니다. 잠재의식에 암시를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현재의식에 있을 때만 잠재의식은 암시에 반응한다. 현재의식은 암시를 거부하는 능력이 있다. 선원은 뱃멀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뱃멀미는 수없이 겪어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암시가 먹히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은 내가 말을 걸기 전부터 뱃멀미를 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암시의 위력이 더 잘 발휘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면에는 두려움과 믿음, 의견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품는 생각이 인생을 지배하고 좌우한다. 암시의 그 자체에는 어떠한 힘도 없지만 암시하는 내용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암시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잠재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잠재의식은 현명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 논쟁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런 종류의 암시를 주지 마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은 못하겠어. 이런 걸 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어. 이런 업무는 맡을 수 없어. 난 흑수저니까. 인맥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잠재의식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새겨져 그 생각에 따라 반응한다. 결핍과 한계 그리고 좌절을 인생에 불어넣고 있기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가 없다. 현재의식에 장애물이나 방해, 사고를 지체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는 곧 잠재의식에 있는 지혜와 지성을 거부하는 셈이다. 잠재의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신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병으로 이어지거나 신경질적인 성격이 되어간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좌절을 극복하려면 다음 문장을 하루에 몇 차례씩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담대하게 말해보자. 무한한 지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나를 이끌고 안내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지혜는 지금 응답을 줍니다. 마음속에서 느끼고 내면이 원하는 것은 외부 세계로 표현됩니다. 나의 마음은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균형이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에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해결할 방도가 없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찌할 도리가 없네 라는 식의 말을 하면 잠재의식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원하는 걸 올바른 방법으로 요구해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에 협력하게 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나를 위해 기능하며 바로 이 순간에도 심박수와 호흡을 조절한다. 손가락을 배면 잠재의식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시작한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지향하며 언제나 나를 돌보고 보호한다. 잠재의식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현재의식에 떠오른 사고와 이미지의 패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문제의 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잠재의식에 응답을 주긴 하지만 현재의식이 내린 결정과 판단을 따라가려고 한다. 답은 잠재의식에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너무 혼란스럽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야. 그나저나 왜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걸까? 라고 말한다면 기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병사처럼 기운만 쓸 뿐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추어보자. 긴장을 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침착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해보자. 잠재의식은 답을 알고 있으며 지금 나에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아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재성이 내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재의식은 나에게 완벽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잠재의식의 힘을 위대하고 눈부시게 발현합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힘을 누립니다. 잠재의식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법 만약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번다면 돈이 남아둘 만큼 충분히 있다고 잠재의식에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만 일하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당신도 알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마라. 그렇지 않다.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좋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고 전율을 느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임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 작년에 그는 9개월 동안 크루즈 여행을 떠나 세계 방방국국의 명소를 관광했다. 자신은 그만큼의 연봉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잠재의식을 납득시켰다는 이야기를 내게 했다. 회사인은 자기보다 사업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일을 더 잘하지만 자기 연봉의 10분의 1 정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야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고 잠재의식의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신념에 불과하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라고 말하기만 해서는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다. 부와 풍요라는 아이디어를 정신에 주입하고 성장시킨다면 아이디어는 의식으로 변하고 의식은 외부 세계에서 실현될 것이다. 부의 의식을 성장시켜라.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문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주가가 내려가거나 투자해서 손해를 볼 때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가난이라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부의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원래 사람의 인생은 궁핍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부를 가질 수 있고 필요한 것은 손에 넣을 수 있다. 심지어 남아둘만큼의 부를 가질 수도 있다. 말에는 그릇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을 씻어내고 그곳에 올바른 아이디어를 불어넣는 힘이 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서너 번, 오분씩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보자. 부와 성공 이 두 단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잠재의식의 숨겨진 힘을 표상한다. 내 안에 있는 실질적인 힘에 마음을 기울이면 힘의 본질과 성질에 부합하는 조건과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단순히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힘에 관해 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부 라고 말할 때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또한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부유하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솟아난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만들어낸다는 걸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빗댈 수 있다. 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생각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유한 삶을 선택하라. 잠재의식에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법이 없다. 내면에는 아이디어가 무수히 많고 언제나 현재의식으로 흘러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호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폐처럼 벼랑간에 등장하기도 한다. 주식이나 환율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아이디어는 계속 마음속에 피어오른다. 나의 부를 진정으로 결정짓는 건 주식, 예금, 채권 같은 것이 아니다. 물론 수치화는 내가 가진 부의 크기를 표현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우는 내 것이고 삶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각인하면 어떤 형태로든 부가 굴러든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화건을 무력화한다. 그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없던데요.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번영한다고 화건했는데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하긴 그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현재의식이 그 말을 거부했기에 입 밖으로 주장하고 화건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효과가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 말을 한 지 10분도 되기 전에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긍정적인 화건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기껏 땅에 씨를 뿌리고는 그 자리를 다시 파헤치는 사람은 없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야 하는 건 누구나 안다. 그러니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려고 했을 때 그 돈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잠시 멈추고 나는 모든 방면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건설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보자. 화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면의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된다. 남성의 말은 사실 결핍 상태를 암시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다. 잠재의식은 아무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인다.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을 소개한다. 다음 말을 자주 반복하라. 나는 내가 몸담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화건은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재정적으로 쪼들린다는 느낌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매출이 부진하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소심으로 가득 차있는 사업가에게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매출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조언했다. 이 말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협력을 유도해 정말 매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방식으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침착하게 힘을 빼고 감정을 실어 부자라는 단어를 반복해보자. 자장가처럼 부자라는 단어를 어르듯이 반복하면서 잠들다 보면 그 결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돈과 풍요가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긴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낀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아서 맡겨둔 생각을 불린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번영과 성공, 부와 평화에 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쌓고 이런 생각을 되도록 자주 곰곰이 되새기자. 잠재의식에 쌓인 건설적인 생각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정신적인 장벽을 치워라.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대화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간다. 일단 인생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한다.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지.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쉴 새 없이 비난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탐내기에 자기보다 성공한 동료를 험담한다.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부가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감정이 바로 질투다. 대부분은 질투가 재산을 내쫓는 걸 모른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사서 고생을 한다. 예를 들어 적은 돈을 계좌에 넣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옆 창구의 사람이 거액을 예치하는 것을 봤다고 치자. 이때 드는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와 정말 멋지다. 그렇게 부자라니 내가 다 기쁘네. 더 큰 부자가 되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질투하는 마음은 파괴적이다. 질투는 나를 부정적인 위치에 놓는다. 그래서 부가 흘러들어오기는커녕 흘러나간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라서 또는 나보다 성공해서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더 부자가 되라고 빌어주어야 한다. 이로써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고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더 큰 재산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다. 정말 마음의 법칙을 악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마음의 법칙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처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장벽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부자가 될 권리 나는 부자가 될 권리를 타고났다. 풍요롭고 행복하며 빛이 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풍요롭고 행복하며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돈도 갖게 되어 있다. 나는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삶을 부여받았다.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주위를 둘러쌀 능력도 있다. 잠재의식이 주는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왜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가? 이 장에서는 돈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일단 돈과 친구가 되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질 수 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멋진 인생을 살고 싶기에 돈을 갈망하는 것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주적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부는 단순히 좋은 걸 넘어 아주 좋은 것이다. 돈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만을 사랑하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조화롭지 않은 것이다. 나는 힘과 권위를 슬기롭게 사용하기 위해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은 돈을 갈망한다. 돈에만 신경을 쓰고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돈이야. 돈을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어. 중요한 건 돈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면 돈을 벌고 재물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잊어버린 것이다. 나는 마음의 평화, 조화, 사랑, 기쁨, 그리고 온전한 건강에 대한 굶주림도 채워야 한다. 그런데 돈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했다면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이다. 아마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임종을 앞두고 돈을 버는데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나는 숨겨진 재능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삶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으며 다른 사람의 안녕과 성공에 이바지함으로써 기쁨과 미학을 느끼길 원한다. 잠재의식의 법칙을 배우면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뿐더러 마음의 평화와 조화, 온전한 건강을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 가난은 미덕이 아니다. 다른 정신질환처럼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 만약 몸이 아프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닫고 도움을 구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삶에 충분한 돈이 흐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내면에 있는 생명의 원리는 성장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누추한 집에서 누더기 차림으로 배를 고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행복하고 번영하며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실생활에서 돈을 늘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화건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돈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현명하고 건전하며 분별력 있게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주면 놀랍게도 몇 배가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고 또 좋은 것입니다. 눈사태처럼 돈과 풍족함이 쏟아집니다. 나는 선한 목적으로만 돈을 사용합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짐에 감사합니다.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씨앗처럼 돈을 끌어당겨라. 호주에서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과학 수업을 듣고 성적도 좋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의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그는 동네 병원의 진료실을 청소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땅에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같은 원리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신기만 하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이름이 굵은 활자로 크게 쓰여있는 의사 면허증을 매일 상상했다. 면허증의 이미지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진료실 벽에 액자로 걸려있는 의사 면허증의 먼지를 닦고 털면서 면허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화 기법을 4개월 정도 지속했다. 그러자 어느 날 젊은이가 청소한 진료실을 쓰는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 혹시 보조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었고 젊은이는 다양한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치자 의사는 젊은이를 보조로 고용하였다. 의사는 젊은이의 명석함과 결단력에 감명받아 나중에 젊은이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왔다. 오늘날 이 젊은이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젊은이가 성공한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이다. 결과를 명확하게 안다면 이미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셈이다. 라는 오래된 법칙을 활용했다. 여기서 결과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의사가 되는 현실을 상상하고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아이디어를 품고 살았다. 그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영양분을 주었고 사랑하며 키웠다. 마침내 시각화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는 겹겹이 쌓인 층을 뚫고 잠재의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신념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신념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겼다. 마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받아들이자. 자유와 안락 그리고 부를 누리는 지름길은 잠재의식의 힘과 생각, 심상의 창조력을 인식하는 데 있다. 풍요로운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정신이 부를 받아들이고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나름의 수학과 역학을 사용해 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부유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다음 내용을 매일 확언하며 마음속에 새겨라. 나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부를 생성합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며 성공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엄청난 돈이 막힘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나의 참된 가치를 언제나 알고 있고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다양한 기도법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는 마음속 영화기법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옛말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 실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속담이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된다. 몇 년 전 나는 미국 중서부 여러 주를 돌며 강연을 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자리 잡기를 바랐다. 여러 지역을 여행했지만 한 도시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저녁 워싱턴주 스포켄의 호텔방 소파에 누워 휴직을 취한 다음 나는 주위를 한 군데로 모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수동적인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많은 청중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청중 앞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처럼 특별한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상상 속의 청중을 보았다. 이 모든 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배우가 되어 마음 속에서 영화를 찍은 것이다. 마음 속 영화가 잠재의식에 전달되어 그 나름의 방식대로 실현되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계자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충만해짐을 느꼈다. 며칠 후 중서부 지역에 있는 한 단체의 장을 맡아주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몇 년간 정말 만족스럽게 일했다. 방금 설명한 방법은 마음 속 영화 기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는 독자나 청중으로부터 마음 속 영화 기법을 써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도 없이 받았다. 마음 속 영화 기법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특히 효과가 좋다. 집이나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일단 자신이 정한 가격이 쌍방을 만족시키는 가격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한다.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긴장을 풀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정신적 노력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졸리고 몽롱한 상태로 전환한다. 이제 수표를 손에 쥔 모습을 상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이 팔린 사실에 감사하자. 그리고 마음 속 영화를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잠이 든다. 마음 속 영화가 이미 객관적인 현실에서 실현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마음 속 영화에서 받은 인상이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그러면 무한한 재성은 그 부동산을 진정으로 사고 싶어하고 가치를 누릴 줄 알며 거기서 번영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마음 속 깊이 흐르는 잠재의식의 물결은 매도자와 매수자를 한 곳에 모으고 믿음을 바탕으로 마음 속의 그림을 현실화한다. 찰스 보드웽은 프랑스 루소 연구소의 교수였다. 저명한 심리치료사이자 뉴 낭시 치유학교의 연구소장이기도 했다. 그는 졸리고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잠재의식의 인상을 남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나른한 상태에 진입하면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수용적인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잠재의식에 반영되고 전달되기 때문이다. 보드웽은 이렇게 말했다. 잠재의식에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암시를 걸고 싶은 아이디어를 압축해 기억에 쉽게 새겨질 만한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 그런 후 자장가를 부르듯이 몇 번이고 반복하십시오. 나른한 상태에서 화건을 반복하라. 졸리고 나른한 상태가 되면 마음에 최소한의 노력만 쏟으면 된다. 졸린 상태에서 현재의식은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과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는 잠재의식이 상층부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소망을 억누르고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걸 막았던 부정적인 생각은 나른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에게 해로운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몸에 긴장을 풀자.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졸린 상태가 되면 그대로 나긋나긋하게 자장가를 부르듯 다음 화건을 반복한다. 나는 이 습관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조화와 평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애정어린 어조로 5에서 10분간 밤낮으로 되풀이한다. 단어를 반복할 때마다 감정적 가치가 커진다. 해로운 습관이 불쑥 튀어나올 것 같을 때마다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해보자.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치유가 일어난다. 여기까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조셉 머피 박사는 198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신학을 공부한 인재였으나 더 넓은 경험을 하겠다는 목표로 미국으로 건너와 엄청난 양의 책을 읽고 여러 종교와 철학을 폭넓게 공부하며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발전했던 신사고 운동을 지지했으며 우주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생활하는 방식과 함께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실현해내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그의 강연 내용들은 소책자로, 카세트 테이프로, CD로 이어져 왔고 30권이 넘는 그의 저서들은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중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저서가 1963년 출간된 잠재의식의 힘이며 이번에 다산북스에서 출간된 조셉 머피 시리즈 5권은 그의 대표 저서 10권을 주제별로 묶어 새롭게 재편집한 머피 트러스트에 인증을 받은 공식 저서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나라에서 이전에도 출간된 적이 있는 책이라 저도 읽었던 책인데요. 재출간된 이번 책은 조셉 머피 박사의 저서를 묶어 새롭게 재편집했기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실용적인 예시들이 많아 유용했습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기독교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기에 책 속의 예시들이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지만 그의 말대로 믿음의 법칙은 종교와 관계없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책을 읽어나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잠재의식은 우주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기에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이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원리 즉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생각에 반응하고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오는 통로를 만듭니다. 우리는 잠재의식 안에 있는 지혜와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생각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버릇과 생각을 삼가고 평소에 행복과 번영의 생각을 하며 선의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소망을 잠재의식에 전달하고 각인시켜서 그것이 현실에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자는 원하는 소망을 압축한 자기 암시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잠재의식에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나른하고 졸린 상태가 되었을 때 잠재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잠자기 전과 일어난 직후 암시와 화건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사이의 갈등과 저항이 가장 적은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책 속에는 병의 치유 부 성공 등의 주제에 따라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화건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들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문장으로 다듬어 활용한다면 더 없는 실천이 되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